월드2 브리핑입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철강 알루미늄과 전기차용 리튬이옴 배터리의 관세는 25%로 반도체와 태양전지의 관세는 50%로 각각 큰 폭으로 상향했는데요. 이번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 약 24조 6,510억 원 규모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그에 따른 피해 대응하기 위해 관세를 인상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중국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위반했다고 반발하며 즉각적인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방적 부가 관세에 반대해왔다는 점을 알리고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입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지난 4월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으며 크게 증가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4월 생산자 물가가 전월 대비 0.5% 상승하며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0.3%를 크게 뛰어넘었다고 밝혔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2.2% 상승해 지난해 4월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도 전월 대비 0.4% 올라 전문가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최종 수요 서비스 가격이 전월 대비 0.6% 오른 게 4월 생산자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는데요. 도매 물가로도 불리는 생산자 물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시장의 물가 반등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의 4월 월간 인플레이션이 6개월 만에 한 자릿수로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4일 발표한 아르헨티나 정부 통계청에 따르면 4월 물가는 전월에 비해 8.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12월 최고치인 25.5%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이기고 있다며 자축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아르헨티나의 연간 물가 상승률은 289.4%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고물가의 극심한 소비 감소로 물가가 떨어졌다면 경기 회복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태국입니다. 동남아시아의 기록적인 폭염 속에 가뭄이 발생해 태국 농작물 수확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최근 태국에선 기온이 44도까지 오르면서 열사병으로 사망한 환자가 61명에 달하는 등 폭염으로 고통받고 있는데요. 태국은 국민 3분의 1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중심 국가로 태국 농경지의 60%의 변홍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염과 가뭄으로 올해 쌀 생산량이 350만 톤 감소하고 이로 인해 1,200만 명에 달하는 농부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태국이 세계 2위의 쌀 수출국인 만큼 세계 식량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월드 E 브리핑이었습니다. 2위의 쌀이 groß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